박강창 바로 오동이 다니는 약스토가 있었던 것이다. 족박을 들고 그는 집을 나섰다. 저만큼 올려다 보이는 위치에 당도하자 뜻하지 않은 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울음소리였다. 순이였다. 박강창도 안면이 있는 그 순이가 발을 구르고 있었다. 아니, 내가... 순이에게로 다가가다가 박강창은 숨을 들이켰다. 거기, 오동이 쓰러져 있는 것이다. 약수를 드시더니 벼랑간 아씨가 이렇게 드셨다구요. 약수를 마시고... 박강창은 상투에 꽂았던 은제의 동곳을 뽑아 샘물을 저어보았다. 당장 검푸르게 색이 변한다. 누군가가 흑약을 투입했음을 의생인 박강창은 이내 간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인을 캐는 일보다도 오우동을 구급하는 일이 더 화급하다.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오우동의 손목을 짚어보았다. 다행히 맥은 뛰고 있다. 여느 때는 흐느적흐느적 느린 박강창이었지만 딴 사람처럼 민첩하게 움직였다. 오우동을 둥쳐 얻다. 내 집으로 가겠다. 저 아래 문 앞에 대추나무가 서 있는 외딴 집이야. 딴 사람이 샘물을 마시면 큰일이니 너는 그 물 말끔히 퍼버리고 뒤따라 오도록 해라. 순이는 허겁지겁 시키는 대로 했다. 박강창이 사라지고 뒤밑혀 순이도 사라지자 바위 뒤로부터 송근이가 얼굴을 내밀었다. 하필이면 이럴 때 그놈이 입맛을 다시다가 하지만 그게 어떤 극약이라고 제놈이 신농시라도 살려내지 못할걸 으슥으슥 어깨를 들먹이며 산을 내려갔다. 암흑뿐이었다. 그리고 숨이 막히게 답답하다. 오우동은 가슴을 쥐어뜯었다. 악이라도 써야 견딜 것 같아서 외치다가 무엇인가 토하면서 정신이 들었다. 살아났구먼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박강창의 얼굴이 보였다. 검붉은 피투성이었다. 그것은 그의 집청자방이었고 실신 한 채로 거기 미어져 있던 오우동이 정신이 드는 찰나 토해낸 피가 그의 얼굴에 뿌려진 것이다. 그만했기 다행이야. 박강창은 소매로 얼굴을 닦았다. 토한 때문일까 오우동은 속이 후련하다. 운이 좋아서 때를 안 놓쳤지. 의식을 잃고 있었던 동안의 일이니 자세한 격리야 알턱이 없었지만 약수 마시고 쓰러진 자기를 박강창이 구해주었으리라는 짐작만은 간다. 순이는 겨우 입을 열고 둘러보았다. 부엌에서 약을 다리고 있겠지. 그보다도 더 토해야 할걸. 등을 쓸어준다. 늘 그렇지만 오늘따라 박강창의 손은 더욱 따뜻한 것 같다. 한 차례 더 토했다. 역겨운 구토가 아니라 상쾌한 배설이었다. 그리고 나른한 졸음이 엄습했다. 한참 푹 자고 나면 거뜬해질게야. 독은 다 풀렸을 테니. 오우동의 머리 밑에 자기 무릎을 들이밀었다. 몸도 마음도 무한히 편해진 것을 느끼며 오우동은 잠들었다. 참으로 오랜 시간 꿈도 꾸지 않고 잘 잤다. 어딜 가시게요? 순이가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며 물었다. 벌써 몇 차례나 괴풀이한 물음이었다. 박강창의 집을 나왔지만 갈 곳이 없다. 누가 나를 살해하려고 약을 약수에 탔을까? 오우동은 마음이 어지러워 잠시 앉아 쉬며 말했다. 순이야 이제 너는 혼자 집에 가서 누군가 나를 묻거든 내가 호랑이한테 물려갔다라고만 얘기하거라. 알겠느냐 순이는 어우동을 한참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년이 종적을 감췄다고? 고향이 나태한 상판이 된 태강수가 투덜거렸다. 우리 집 늙은이가 박강창이 그놈집에 가서 만난 직후에 없어진 것 같구먼요. 성근이가 이죽대는 소리였다. 종녀는?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던 그녀는 어찌 됐지? 그녀는 그날 밤으로 집에 돌아왔고요. 혼자서요. 뭐라고 하던가 그 종년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느닷없이 호랑이가 달려들어 상전을 물고 가더라면서 울고불고 요사를 떱디다요. 그것도 꼬리가 됐지만 달린 불려우니 무슨 앙큼을 떠는 건지 알 게 뭔가 그년이 죽어 없어졌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나도 고소하고 시원하겠네만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 걸 흉물스런 누나를 여리저리 굴리다가 태강수는 그게 아닐까? 어느 논팽이하고 눈이 맞아서 숨어버리고는 뒤를 흐리게 하려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수작이 아닐까? 나도 그만한 덜미는 잡을 줄 안다고요. 그래서 그 여자 치맛바람에 놀아난 논팽이들 뒤를 하나하나 캐보았죠. 구전이 그놈을 위시해서 홍찬 오종년 그리고 박강창의 동전까지 일일이 수소문해보았지만요. 다들 저 있을 자리에 있던걸요. 손잡고 도망친 놈이 있다면 어느 한 놈쯤 자취를 감추었어야 할 게 아닙니까? 궁 하고 태강수는 숨통이 터지는 소리를 지르다가 어쨌든 끝까지 알아봐야 해. 그년이 죽었으면 죽었다는 확증을 잡아야 내 속이 풀린다고. 나도 마찬가지죠. 그 여자가 죽었다는 게 확실해져야 떵떵거리고 살게 될 거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내 집 재산 나 혼자 고스란히 물려받게 될 거라고 남들이 보게 돼야 우선 노름빛 얻기도 수월해지고요. 김치국부터 찾으며 입맛을 다셨다. 그 말 잘했네. 처남 좋고 매부 좋은 일 우리 두 사람 앞으로도 단단히 손을 잡아야 하겠네만. 태강수는 태강수대로 성근이의 허욕에 의무스런 부채질을 하고는 그런데 방법이 문제야. 무슨 묘책이라도 없겠나? 넌 짓이 떠보았다. 꼬투리는 있습니다. 그래? 그녀는 말입니다. 그녀는 뒤를 더 캐보는 거죠. 그 여자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줄을 댈 게 아닙니까? 그야 그렇겠지. 입은 채로 집을 나갔다고 하니 옷가지도 필요할 거고 살림 미천도 빼내야 할 거고 바로 그 점입지요. 그래서 밤낮으로 그년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내 줄이 닿지 않는다는 게 확인되면 그 여자가 죽은 것으로 믿어도 좋겠지요. 두 놈은 이마를 마주대고 키득거렸다. 요즘 왜 그렇게 자불안석이시오? 구전의 처 노시가 남편을 향해 비양대는 말이었다. 맨날 끼고 뒹굴던 새끼라도 잃어버린 암코양이 같구만요. 원 뱃소리래. 모쑥해진 얼굴을 구전은 외롭고 왔지만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다. 참 그 소문 들으셨소? 눈꼬리에 고소한 웃음을 담고 노시가 말머리를 돌렸다. 무슨 소문? 구전은 건성으로 반문했다. 담너머 집 청상 말해요. 그 여자가 없어졌다면서요? 어험. 헛기침만 뱉는 남편에게로 노시가 바싹 다가앉는다. 호랑이가 물어갔다는 뜬소문도 있고요. 글쎄. 구전은 어디까지나 어색한 무관심만 지어 보인다. 잘됐지 모유. 차라리 그 여자가 이 세상에 없어져야 우리 서방님 심기도 편해지실 테니까. 근자 얼마 동안 구전이 오후동의 방을 찾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 노시의 감시가 지독했던 때문이었다. 낮에는 그렇지도 않았지만 날이 저문 연우에 남편이 꿈쩍만 하면 어딜 가느냐 무슨 볼일이냐 꼬치꼬치 캐묻고 안달이었다. 관례대로 남자가 사랑방에서 자는 밤이면 오후동의 집적단 밑에 붙어서서 밤을 세웠다. 아래것들 보기에도 창피한 노릇이었다. 견디다 못한 구전은 거의 밤마다 아내와 동침하는 수밖에 없었다. 오늘도 초저녁부터 내실에 잡혀있는 반인데 노시가 그런 소문을 들먹이며 긁어대는 것이다. 궁금하지 않수? 그 여자가 과연 죽었는지 아니면 어디 숨어 사는지 물론 궁금했다. 인근의 파다하게 퍼진 그 소문을 듣자 구전은 애가 탔다. 아내의 말대로 죽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럭저럭 체념이라도 하겠지만 어딘가 살아있다면 거처를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침념에 백방으로 수소문해 보았지만 헛수고였다. 이제 그만 단념하시라고요. 죽었건 살아있건 이미 조롱해서 날아간 새가 아니요? 어딜 가서 다시 잡겠소? 야죽거리면서 노시는 사나이의 무릎에 손을 얹었다. 뜨거운 손이었다. 코끝까지 들이댄 끈끈한 도발이었다. 오우동과의 관계가 탄로되기 전에는 그런대로 남편의 몸을 아껴주는 마음에서 였던지 되도록 고리를 사리던 것이 요즘 마산 한 방울의 정기라도 남겨두지 않고 빨아들이겠다는 듯이 그 악을 떤다. 구조는 그 시선을 피하며 애꿎은 턱수염만 쓸어 내렸다. 날아간 새만 쫓지 말고요. 손에 잡힌 새나 간수하라구요. 한마디 한마디 고자박듯이 말하더니 노시는 사나이의 통 밑에 이마를 비벼댔다. 이제 또 비가 마르도록 고달픈 밤이 시작되는구나. 지겨워 하면서 그러나 나는 오우동을 찾고야 말겠다고 구조는 딴 꿈을 꾸는 자네만은 알고 있을텐데 후벼 파는 것 같은 눈총을 오종련은 쏘아붙이고 있었다. 자네 집을 나간 후로 종적이 묘연해졌다던데 자네가 행방을 모른데서야 말이 되나? 그러나 박강창은 깊은 눈으로 호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내게까지 시침을 뗄 건 없다고 나는 그 여성을 해치려는 인간이 아니니까 오종련 그도 오우동이 실종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박강창을 찾아온 것이다. 나는 그저 머리가 땡할 뿐이네. 박강창이 겨우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는 가맞게 모르고 있었다. 오우동이 실종됐다는 얘기도 오늘 오종련의 입을 통해서 처음 들은 것이다. 차라리 호랑이에게라도 물려간 듯이 없어져 달라던 부친의 애서도 있고 했으니 오우동이 어떤 비상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기 집을 나간 그 길로 행방불명이 됐다는 말은 뜻밖이었고 충격적이었다. 자네 능청을 떠는 건 아니겠지? 오종련은 끈적끈적 물고 늘어진다. 여보게! 박강창의 눈빛이 달라졌다. 극히 드문 일이지만 그가 한 번 노하면 양처럼 유순하던 눈이 도할 수 없는 강한 불을 뿜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그 치사한 자네 눈으로만 저울질해선 못 써. 자네가 자기 욕심을 위해선 무슨 짓이든지 다 아는 인간이라고 남도 그렇게 보지는 말게. 박강창답지 않은 거친 말에 오종련은 한순간 불끈했지만 매살을 빈틈없이 채기만 하는 그는 오히려 그런 노기가 진실을 드러내는 반증이라고 판단했다. 이내 능글능글 낯빛을 눅치며 원 사람도 화낼 일도 없나 배 물어봤을 뿐인데 어물쩍 고리를 흐리고는 사라졌다. 그러나 박강창의 집을 나선 오종련의 눈은 다시 이약스럽게 번뜩이고 있었다. 그자가 모른다면 누가 알까? 팔짱을 끼고 언덕길을 내려가다가 그렇지 그 계집종이 있었지. 혼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순이는 조심조심 주위를 살펴보며 오우동의 친정킵 뒷문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성급한 가을에 어둠이 깔린 초저녁이었다. 제법 묵직해 보이는 보따리를 든 순이가 대문을 나서자 어디 가는 거요? 장세란 놈이 불쑥 나타나서 앞을 가로막았다. 순이는 잠깐 주춤했지만 이내 앙칼지게 내 따위가 알 건 없어 하며 쏘아준다. 그러나 장세는 손끝으로 순이의 턱을 받쳐들며 뭔데요? 가까운데요? 치근댔다. 그 손을 뿌리치자. 오늘 밤은 내 방에 들려고 했는데. 녀석은 비릿한 입김을 뿜어대며 호들거렸다. 꼴도 보기 싫어. 순이가 그 옆을 빠져서 보망쳐 갔다. 고거 까분해. 다름질을 치면서 순이는 자주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이 덮여서 확실치 않지만 뒤를 밟는 거뭇한 것이 보인다. 장세 그 녀석일 것이라고 여겨졌다. 줄곧 달리면서 백운동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신의 물을 따라가다가 송첨교 송기교 다리목을 지날 정마다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었는데 그 거뭇한 것은 집요하게 쫓아오는 기색이었다. 다시 등으로 꺾어져 모전교에 이르러서도 여전했다.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목적지는 그 다리를 건너서 얼마쯤 더 가는 골목 안이었지만 거뭇한 것에 집요한 미행이 잠옷 꼬림칙했다. 그렇지. 내가 왜 미쳐 그걸 생각 못했을까. 혼자 소리를 흘리고는 다리를 건넜다. 이번엔 서두르지 않는 걸음으로 남산쪽을 향해 갔다. 순이가 들어선 것은 오후동의 외삼촌 정선 달집이었다. 기집애 어디로 가나 했더니 미행자가 입맛을 다셨다. 역시 장세였다. 이놈아 뒤를 밟겠으면 똑똑히 밟아야 하잖아. 어느새 그의 등 뒤에 나타난 성근이가 투덜거렸다. 고개 눈치를 챘을까요? 안 챘으면 곧바로 그 여자 숨은 곳으로 갈 것이지 여길 와. 혹시 저 집이 그 집일지도 모르죠? 야 이 돌대가리야 호랑이한테 물려갔다고 소문을 퍼뜨린 여자가 외삼촌 집에 숨어 이내 꼬리가 잡히게? 그것도 그렇게 꾸먼요. 순이년 어떤 여우라고? 내놈이 미행하는 눈치를 채자. 앙큼하게 눈가림을 하자는 수작일게야. 그럼 우린 닭 쫓던 개꼬리게요. 장세가 귀통수를 꺾자. 고년이 달기라? 성근이는 곱씹다가 그렇다면 아직도 가망은 있어? 희소가 섞인 소리를 흘리고는 정선달의 집으로 다가가서 방문 뒤에 몸을 붙였다. 설마 사실은 아니겠지? 어우동 그 애가 범에게 물려갔다는 소문. 정선달이 묻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물음에 잠깐 대답이 없다가 사실입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본걸요. 울먹이는 것 같은 순이의 말소리가 귀를 이었다. 그게 무슨 날벼락이냐. 내가 본 대로 자세히 말해보라고. 아씨는 세상 살마도 없다는 그런 말을 자꾸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없는 산으로만 자꾸 올라가시대요. 아무리 말려도 들으셔야죠. 저런. 거기가 어디더라. 전 처음 가본 곳이어서 잘은 모르지만요. 해묵은 소나무가 빽빽히 들어선 산속이었어요. 그곳에서 호랑이를 만났다는 거냐?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앞서 가시던 아씨를 물고는 번개처럼 꺼져버렸어요. 꿈만 같아요. 목맨 소리로 거기까지 말하고는 흐느끼는 소리로 바뀌었다. 엿듣고 있던 성근이는 고개만 꼬았다. 컷 누구요? 도련 정선달이 소리쳤다. 성근이란 놈이 자라목이 되어 집 뒤쪽으로 도망치자 방문을 열고 그 뒷모습을 확인한 정선달이 소리 없는 웃음을 새기면서 조용히 물었다. 범에게 물려갔느니 어쨌느니 모두 다 지어서 퍼뜨린 소문이라? 아씨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대요. 지금 그 애가 어디 있지? 정선달이 다시 물었다. 다방꼴이에요. 아씨가 아끼시는 책이라도 갖다 드리려고 그리로 가는데 장쇠 녀석이 뒤를 밟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댁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울먹이기까지 하면서 호랑이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댄 것도 도청을 의식한 연기였던 것이다. 다방꼴이라면 혹시 소춘풍 그 여자 집이 아니냐? 우리 아씨 가실 곳이 있으셔야죠. 그렇겠구먼. 우리 집에 와있다간 이내 탄로가 날 거고. 그래서 소춘풍이 권하기도 해서 그 집의 몸을 의탁한 것이다. 내가 가봐야겠구나. 얼마나 외로울 거라고. 그렇게 하시면 아씨도 참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뭐? 왜 있잖아요. 박위생 그분. 박강창이란 사람 말이냐? 그이한테는 알려드리는 게 좋겠어요. 얼마나 아씨를 위하신다구요. 아씨 소식 몰라서 무척 속을 태울 거예요. 아씨도 그 사람 좋아하는 것 같더냐?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정선달은 곱씹다가 그렇다면 내가 알려줄까? 자리에서 일어선다. 저는 위험하니까요. 누가 또 뒤를 밟을는지 모르거든요. 다녀올 테니 아오님 칼이나 잘 갈아두라고. 누가 아오? 재물에 걸려들 고기가 있을는지 그럴 때 사약 말고 칼질이나 잘해요. 농인지 뭔가 지피는 데가 있어서인지 그런 말을 남겨놓고 소춤풍은 사라졌다. 누가 나를 찾아주겠다고 이 집에 몸을 위탁한지 며칠 안되지만 오우동은 벌써 의욕과 현실의 괴리를 아프게 실감하고 있다. 과거와 단절하고 새 출발을 단행하면 전혀 새롭고 자유로운 세계가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에 들떠 있었다. 그러나 그 꿈이 얼마 나 들큰한 꿈이었는가를 알게 된 것이다. 우선 기대했던 자유는 하나의 굴레에 묶이지 않을 수 없었다. 정체를 감추고 숨어 살자니 바깥 출입은 극도로 상가야 했고 과거를 버렸으니 과거와 인연 있는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쉽게 이루어질 수도 없다. 오늘처럼 소춘풍이 외출하고 나면 집에 남는 사람은 자기와 심부름하는 여자아이 그리고 김오걸이 참모 뿐이다. 대화의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 답답하고 지리한 나날이었다. 제 손으로 엮은 창살 속에 스스로 갇혀 사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 순이라도 왔으면 싶었지만 늘 감시하는 눈이 있어서 여의치 않다는 얘기를 엊그제 찾아온 정선달로부터 들었다. 그럭저럭 그날도 저물어 어둠이 기어들자 오후동의 답답함은 한층 짙어진다. 낮을 보내기도 지겨운 노릇이었지만 밤의 지리함은 더더구나 견디기 어려웠다. 기분의 무료함에 생리적 허전함까지 겹쳐서 심심을 꼬아 대는 것이다. 정선달을 통해서 순이가 보내준 책까지를 펼쳐놓고 귀정여 보았지만 눈에 드는 글귀도 없다. 짜증만 자꾸 치미는데 심부름 하는 아이가 방문을 열었다. 손님이 오셨는데요? 오후동은 이마를 찡그렸다. 이 집에 온 손님이라면 소춘풍을 찾는 유괴일 고고 그렇게 분주히 팔리는 동성애에게 가벼운 질투까지 느껴진 것이다. 형님 안 계시다고 돌려보내면 될 게 아니냐. 자기도 모르게 가시 있는 말로 쏘아주었다. 그게 아니고 작은 아시 뵙겠다는 분이던데요. 나를 가슴이 섬뜩하다. 과거의 누군가가 벌써 냄새를 맡고 뛰어든다면 무슨 죄라도 진 것처럼 반사적으로 겁이 드는 자신이 싫어지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더냐. 우선 정체부터 알아야 대응책을 세울 수 있다. 남정래던데요. 어디서 누구라고 하지 않더냐. 대무르면서 과거의 망령들을 떠올려 보았다. 만나 뵈면 아실 거라고요. 누구일까. 사냥개 같은 성근 이녀석일까. 콩 같이 질긴 구전일까. 찰고머리 같은 오종면 그자일까. 지금 모두 꼴도 보기 싫은 화상들이다. 내가 이 집에 있다는 말 했냐. 잘 모르겠다고 안에 들어가서 여쭤봐야 하겠다고 그저 그래 두었어요. 그거 잘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마당을 가로질러 외딴 이 방을 향해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박강창이었다. 그도 과거의 인간이긴 하지만 그라면 괜찮다. 여자 아이를 물러가게 하고 방으로 받아들였다. 청선달의 연락으로 거처를 알게 되었다면서 조카님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네. 아픈 눈을 한다. 그 말이 오우동에겐 징하게 닿았다. 그동안 인정해 목이 마른 때문일까. 술상이라도 차려오라고 할까요. 오래 헤어졌던 오라비라도 만난 것 같은 차분한 반가움이었다. 아니 오늘 밤은 맑은 정신으로 조카님을 대하고 싶구먼. 늘 흥얼거리기만 하던 박강창이었는데 오늘은 사뭇 진지하다. 그 조카님 소리 이젠 빼버리라구요. 응석어린 빈잔을 주며 오우동은 살짝 눈을 흘렸다. 나도 그러기로 마음을 정했으면서 그만 버릇이 돼서. 멋적은 웃음이 남아 박강창은 비로소 웃음을 새겼다. 하다가 그 웃음을 지우고 다시 진지한 얼굴이 되며 나 많이 생각했어. 어웃은 거기를 위하는 길. 그렇게 고쳐 부르며 말을 꺼냈다. 짝을 지어주려고 했지. 잘 어울리는 남자를 찾아서 그야 지금 세상 정식으로 혼인은 할 수 없겠지만 언젠가도 그런 뜻의 말을 꺼낸 적이 있지만 그때는 어렴풋이 암시만 할 정도였는데 오늘은 사뭇 구체적이다. 어웃은 과 어울릴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 우선 가까운 친구들을 물망에 올려놓고 따져보았지. 홍찬 그 사람은 어떨까? 그 사람과 거기와의 관계로 짐작은 했고 그 점도 고려해서 요모조모 생각해보았지만 그 사람은 안되겠어. 제멋대로 부르고 쓰는 품에 약간은 저항이 느껴졌지만 그의 성의가 그것을 상세하는지 과히 불쾌하진 않다. 그 친구 좋은 놈이고 장점도 많지만 거기와 어울릴 수 없는 결정적인 결함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그 사람에게 처가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회의하고 뒷걸음 질치는 희한한 버릇 어우동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 장애 요인이었다. 다음은 오종년 그 친구인데 세속적인 조건은 그 친구만큼 갖추기도 어려울 게야. 첫째 상처한 호랍이고 그리고 거기와 혼인까지 하겠노라고 노고를 아끼지 않고 그런데 그 친구에게도 용납할 수 없는 흠이 있거든. 어우동을 좋아하는 정은 누구 못지않지만 탐이 나는 꽃을 꺾고 독점하려는 욕정뿐이란 말이야. 어우동이 원하는 것 아쉬워하는 것을 아낌없이 채워주려는 지성이 없어. 시장하고 목마른 어우동에게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사나이지. 오종년의 지사한 음모의 내막을 자세히 모르는 어우동이지만 그에게 품고 있는 감정은 박강창이 지적한 것과 비슷하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탄식조로 뇌까리는 소리가 너무 폭단적인 듯 싶어서 그럼 생과 불은 늙어 죽어야만 하겠네. 어우동이 살며시 꼬아보자. 아니 있어 단 한 사람. 힘주어 말하며 박강창은 두 눈에 불을 담았다. 나 박강창 잘라 말하며 그는 어우동에 손을 잡았다. 아직도 명색이 총각이니 가슴에 못이 박힐 여자도 없고 성은 바까지만 본관이 다르니 남남이나 마찬가지고 그보다 그보다도 어우동 거기가 원하는 거 아쉬워하는 걸 아낌없이 채워줄 지성이 그득하고 어한이 봉봉해진다. 이런 식의 구애도 있을까. 그의 허위 목숨까지 건져준 성이 진작부터 깊이 새기고 있다. 그러나 그런 충정을 십분 기울이면서도 자기를 내세우진 않았었다. 어우동을 위해서 진력하되 자기는 마크의 심부름꾼으로 자족해 왔었다. 그러던 그가 이제 무대 위로 뛰어오른 것이다. 임자는 어떻게 생각하오? 이때까지 사형한 조카님이니 거기니 하던 호칭까지 바꾸어 성큼 가깝게 벌써 내외관이라도 된 것처럼 임자라고 부르면서 그는 어우동의 손목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당혹한 것은 순간이었다. 내 의향은 어떠냐고 따져묻는 소리를 듣자 그것이 되레 새삼스러울 만큼 그와의 결합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귀결로 여겨졌다. 꼭 말을 해야만 하나요. 손목을 잡힌 그의 손등에 오우동은 또 하나의 손을 얹었다. 이렇게 편하고 유순한 마음이 되어 보기는 처음이다. 그렇구려. 말은 그다지 요긴한 게 아니지. 그보다도 그도 그도 또 하나의 손을 겹치면서 일어서더니 우리 절이나 합시다. 또 당돌한 소리를 한다. 이젠 말시도 영락없는 내외간의 그것이다. 세상이 못돼서 예는 갖출 수 없는 형편이오만 사주단자 의향단자도 못 보냈고 나패도 없었고 또 내 복색 장복도 아니고 사모도 안 썼고 서띠도 두르지 않았소만 여기는 신부집 그리고 이 방을 초래청으로 여기면 될 것이 아니겠소. 제멋대로 주워성기는 녹살에 오동은 미소하면서 자기도 엉거주춤 일어섰다. 절 받으시오 낭자. 그가 먼저 절을 할 요령인지 이마에 두 손을 가져간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은 없다. 예도를 따지자면 동향하고 선신부가 소양하고 선신랑에게 재배하면 신랑은 담배로 응하는 것이 법이다. 그까지 캐캐 묵은 격식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차별 우리 둘 사이에서만은 걷어치웁시다. 차라리 맞절을 할까? 박강창은 넓죽하게 끌어엎드렸고 오우동은 마주 큰절을 했다. 숨어도 없으니 금배에 술 따라 권하지도 못하겠고 이런저런 허리 접어두고 이걸로 초래는 마친 걸로 합시다. 다음은 이 자리가 곧 신방이라. 그때까지 잠옷 엄숙하게 정색하던 표정을 허물면서 박강창은 다시 오우동에 손목을 잡았다. 눈을 감았다. 최초의 남편 태강수와의 첫날방을 떠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여시입니다. 의식은 토할 수 없이 거창했고 갖출 것 다 갖춘 신방은 오늘 밤의 이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리의리했다. 그러나 그것은 던없는 악몽처럼 아득하고 허망하다. 진짜 신방은 바로 이 자리. 오늘 밤이 나로서는 처음 맞는 혼냐라고 약간은 들큰한 감회 속에 스스로 잠겨본다. 장지에 구멍 뚫고 엿보는 눈들도 없으니 한껏 오붓한 우리 둘만의 밤이구려. 박강창은 냇가리면서 한옆에 쌓아둔 요를 깔고 호우동을 느꼈다. 그리고 나서 치마 끈을 잡았다. 화관 쓰고 활옷 입은 성장의 신부라면 먼저 화관을 벗기는 것이 순서지만 그것도 없으니 절차는 생략할 수밖에. 내 솜씨 서툴러도 나무라지 마오. 명색이 총각이라 신방에 드는 건 처음이니까 그저 드는 풍얼로 치려보자는 거니까. 미안스러운 가시가 오우동의 가슴 한 구석을 찔렀다. 지금 세상 남자가 몇 차례씩 혼냐를 치르는 예는 있어도 여자가 두 번씩 더더구나 남자는 처음 보통 일이 아니다. 형식부터 하늘과 땅이 뒤바뀐 것이다. 그야 자기가 하늘이 되어 보겠다고 사나이들을 발아래 깔고 데리고 놀겠노라고 그런 의욕을 굳혀온 터이지만 단순히 노는 것만이 아닌 약식이 남아 흉내 남아 형식까지 취하고 보니 민망한 혼옥이 없을 수 없었다. 어흐동은 몸을 몰어 눕히고 고개를 떨구었다. 자기 말대로 어색한 솜씨로 치마를 벗긴 박강창이 그것을 곱게 개켜 머리맡에 놓더니 불을 끕시다. 여자의 거북한 마음을 배려해서인지 그런 말을 했다. 어흐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모두를 이 남자에게 맡기겠다는 다소곳한 심사였다. 불을 끄고 난 사나이가 다시 속치마를 벗기고 속바지 허리끈을 잡았다. 부끄럽다. 그동안 여자로선 좀처럼 입기 어려운 남성 편력을 거친 몸이 마치 수처녀처럼 화끈거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요살이냐는 자의식도 스멀거렸지만 결코 싫지 않은 감미로운 기분이었다. 임자 귀가에 입을 대고 속삭이는 사나이의 입김도 뜨거웠다. 가만히만 있어요. 임자는 밖기만 하는 거요. 바지가 벗겨졌다. 어흐동은 한사적으로 두 다리를 꼬았다. 다른 남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거부의 문단속은 물론 아니었다. 그것도 청렬한 수줍음이었다. 마지막으로 저 거림 그것이 초야의 관례적인 의식이었지만 알몸이 된 어흐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럴 필요 없는 어둠 속이었지만 몸은 또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입술도 탄다. 사나이가 혼자 움직이는 기색이더니 몸과 알몸에 덮여졌다. 그가 걸치고 있던 도포임을 깨닫자 어흐동은 또 심골이 찡해진다. 엮은 도포자락이 사나이의 체온처럼 따뜻하기만 하다. 그리고 사나이의 손이 도포자락을 비집고 다시 찾아들었다. 박강창의 애문은 극진하면서도 겸허했다. 흔히 사나이의 기교를 과시하는 애기가 아니었다. 자극을 위한 자극과도 달랐다. 가려운 구석구석을 샅샅이 긁어준다는 진부한 표현도 적당치 않다. 어머니의 손이었다. 웃는 얼굴 우는 얼굴 고운 구석 구준 구석 모두 모두 이쁘기만 해서 쓰다듬고 토닥거리고 핥아주고 빨아주는 어머니의 촉감이었다. 이 사람에겐 여자의 칼도 필요치 않다. 나도 이쁜 아기가 되자. 노래도 이쁘게 춤도 이쁘게 울음도 치밀면 그것도 이쁘게 정끌고 정이 파도 치더라도 정대로 멋대로 포효하고 광란하는 추태는 보이지 말자. 더우동은 조용히 백열처럼 잔잔히 타고 있었다. 정말 이쁘구려 임자는 그런데 더우동의 마음이 그대로 스며든 것일까. 사나이가 뺨을 비볐다. 적지 않은 구렛나르시 깃털처럼 보드랍기만 하다. 마침내 그는 들어왔지만 타인의 이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일부처럼 미끄럽고 뿌듯하게 채워질 뿐이었다. 그저 하나가 된 받은 만큼 그만큼 알차게 부푸는 충족감이었다. 시작도 끝도 의식할 수 없는 황홀경만이 오래 지속되다가 여체의 전부가 풀어지는 나른함 속에 오우동은 깊이 잠겨 들어갔다. 그러나 오우동의 심상 내부에선 그와는 모순된 이질적인 무엇이 움틀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무엇일까. 아쉬울 것 없는 완전한 상태. 내가 추구해온 것은 이것일까. 곽 찾으면서도 넘치지 않는 늑 이 상태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이대로 속 깊이 썩어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불안한 눈을 떠보았다. 어느새 불이 밝혀져 있고 박강창은 단정히 옷을 입고 있었다. 가시게요. 장가 들면 삼일을 치르는 의뢰라지만 임자 처지가 어디 그렇소? 이제 반주인 돌아오기 전에 내가 물러가는 편이 임자 마음에 편할 거요. 다당한 배려였다. 하지만 그가 가겠다는 말을 들으니 고개를 든 불안이 더욱 짙어진다. 겁이 나네요. 혼자 자는 게 어린애처럼 눈이 밝은 박강창도 지금 오후동에 마음의 갈피가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달이 차면 기운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겁이 난다니까요. 내가 주는 것이 줄어들까 해서 그러는 거요. 보름이 지나면 달은 왜 자꾸 일그러질까요? 그놈의 달 미천이 짧은 게지. 정성의 미천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썩는 거예요. 복에 겨워서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썩는다. 나는 썩고 싶지 않아요. 썩지 않을 거예요. 썩을 바에는 차라리 부서질 거예요. 가루가 되도록. 임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여보, 나도 모르지만 내 속에 숨은 또 다른 내가.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자신의 내부에서 꿈틀거리는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실증이 오지 않을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요. 박강창이 겨우 그렇게 불이 안다. 비슷한 해석이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새는 새는 날아갈까요? 배부르고 남을 만한 먹이가 있어도 왜 그곳을 버리고 떠나 갈까요? 임자는 날고 싶소? 독수리나 매들이 득실거리는 곳이라도요. 하더니 차라리 나를 묶어두세요. 사나이가 끌어당겼다. 뭘로? 금으로 만든 사슬로? 구슬을 꿴 영락으로? 박강창은 괴롭게 웃었다. 당신 이름을? 그때까지 사나이의 도포로 몸을 가리고 있던 오동이 하반신의 속치마를 둘렀지만 상반신은 노출한 채 연상을 끌어다가 목을 갈기 시작했다. 박강창은 어리둥절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목을 갈고 나자 하늘 몇 대를 꺼내왔다. 여기 당신 이름자를 새기는 거예요. 팔을 내밀었다. 몸에 남정 내 이름을 새긴 여자 날개 꺾인 새나 다름이 없을 거 아냐 날고 싶어도 못 날을 거고요. 박강창 한 사나이에게만 자기를 묶어놓자는 결의였다. 사나이로선 그보다 흐뭇한 정표도 드물 것이다. 그러나 박강창은 슬픔이 가득해진 눈을 껌뽑이며 말했다. 그렇게 자신이 없어? 불안해요. 정 날고 싶은 날이 오면 날아가면 그만이 아니겠소? 임자의 소망이 내 소망이니까. 내 소망은 하나뿐이에요.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 거. 몸을 묶는다고 마음까지 묻겠소? 훗날 다른 하늘을 그리며 임자가 애처롭게 울게 될 날이 온다면 나는 참아보지 못할 거요. 사나이의 손에 오우동은 바늘을 쥐어주었다. 아플텐데 마음은 아프지 않을 거예요. 박강창은 떨리는 손으로 오우동의 외팔에 바늘을 찔렀다. 통열한 아픔에 비명이 터지려는 것을 겨우 삼켰다. 자기 손으로 사나이 구전의 몸에 바늘을 꽂은 경험은 있지만 자기 몸에 그것을 맞아보기는 처음이며 그 아픔이 이토록 극심할이라고는 미처 예상도 못했었다. 괜찮겠소? 박강창이 손을 멈추었다. 이마에 땅까지 방울방울 솟는 얼굴에 오우동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픔에 고비를 견뎌내는 것만이 앞으로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어금니를 깨물었다. 다시 바늘을 꽂으면서 박강창도 방울방울 식은땀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오우동보다도 몇 갑절 더 아파하는 우는 얼굴이었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보다도 더 나와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은 두고두고 내 속에 있어야 한다. 안되겠어. 나는 못하겠어. 비명 같은 소리를 흘리며 박강창은 바늘을 던졌다. 나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의 아픈 마음을 알고도 남으면서도 오우동은 일부러 그렇게 반문했다. 그건 아니지만 견딜 수 없구려. 나를 묶지 않으면 날아 갈는지도 모른다 잖아요. 이것 봐요. 박강창이 두 손으로 오우동의 두머를 감싸 튀었다. 거듭 말하겠소만 나는 임자를 갖겠다는 욕심이 아니요. 주겠다는 마음뿐이요. 임자가 아파하는 얼굴을 보면서 묶어둘 수는 없소. 나는 이렇게 웃고 있는데요. 그 미소가 비명보다도 더 괴롭게 나를 후비는 구려. 뭐 이런 남자가 있을까. 오우동은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이번엔 자기가 어머니가 되는 마음이었다. 여보. 그 머리를 쓸어주면서 그만 합시다. 당신이 괴롭다면. 속삭이는 것이었지만 마음은 모질게 굳히고 있었다. 어휴. 이제 살았구먼. 사나이는 순진하게 좋아하며 아직도 땀투성이가 된 얼굴을 소매로 문질렀다. 가보세요. 내일 다시 오리다. 해방된 섬모슴 아이처럼 박강창은 일어섰다. 그러세요. 내일은 주안상 차려놓고 기다릴게요. 춘풍 언니한테도 다 얘기하고요. 박강창은 씩 웃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를 보내고 난 오우동은 방바닥에 떨어진 바늘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이가 그토록 괴롭다면 내 손으로 나를 묶는 수밖에 없다. 내 손으로 바늘을 집어들었다. 박강창이 꽂다 만자리에 그것을 찔러댔다. 남의 손으로 찔리는 것보다 훨씬 더 괴롭고 힘겨운 작업이었지만 야무지게 계속했다. 왼쪽 팔에 핏방울이 바글바글 솟아오른다. 이젠 누구도 보고 듣는 사람 없는 혼자이기도 해서 신음소리 나오면 신음소리 흘리고 눈물이 나오면 눈물을 흘렸다. 강창 두자가 피로 새겨졌다. 오우동은 미소하며 그 피를 혓바닥으로 핥고 나서 그 자리에 신하게 목질을 했다. 귀모거리 참모가 어리둥절한 눈을 하며 손을 가로 저었다. 부엌에 들어선 오우동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시카를 잡은 것이다. 그러니 놀란 참모가 아씨 같은 분이 하실 일 아니라는 신용을 한 것이다. 내버려둬요 할멈. 서방님 대접할 주안상 차리는데 새댁이 손 싸매고 앉아 있겠수? 서춘풍이 부엌을 들여다보며 말하고는 손짓을 겸해서 그 뜻을 참모에게 전했다. 그 말 그대로다. 오늘 저녁 주안상은 내 손으로 차리고 싶다. 안지도 내 손으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시카를 잡아보는 것은 얼마만일까. 아득한 처녀 시절. 여자는 음식 솜씨도 익혀두어야 한다는 친정어머니 성화의 푸엌 일거들어 본 적은 있지만 태강수에게 시집간 이후엔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본 일이 없다. 살림살이가 푸엌에 솜씨 좋은 아래것들이 배치되어 있었으니 그럴 필요도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시어머니 등쌀 때문이었다. 궁갓집 규수가 손에 물을 묻히면 채통에 관계된다는 것이었다. 똑똑똑똑똑똑똑똑 서투른 솜씨로 파마늘을 다지자니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이기도 하다. 이거 맛이 좋은데 귀가 안 들린다지만 참모의 솜씨가 제법이구려. 실눈을 하며 입맛을 다시는 박강창의 얼굴이 보이는 듯하다. 양념은 내가 한 거라고요. 그렇게 오금을 박아줘야지. 똑똑똑똑똑똑 도마지라는 소리가 한층 가벼워졌다. 해가 기우는 종루고리를 누비면서 그곳에 노점을 벌이고 있는 도자전을 박강창은 기웃거리고 있었다. 뭘 사시게요? 여기서 나낙내들 폐물만 파면 됩쇼. 별 볼일 없다는 투로 늙은 전주가 투덜거린다. 남자들에겐 못 파는 물건들인가. 희죽거리는 박강창의 얼굴이 행복에 들떠있다. 늦기는 했지만 어웄동에게 줄 예물을 사려는 것이다. 못 팔 건 없습쇼만 도대체 못에 쓸 어떤 물건을 찾으시오? 여전히 퉁명스런 소리로 전주는 묻는다. 신부에게 줄 예물인데 뭐가 좋겠소? 그제서야 볼일은 있구나 싶었던지 전주의 태도가 일변한다. 두 손을 마주 비비며 그야 신부 예물도 가지가지죠? 금가락지 은반지 옥비녀도 좋굽쇼. 박강창이 이것저것 훑어보다가 이게 좋겠구먼. 금가락지 한 쌍을 집어들었다. 눈어림 짐작으로 오우동의 손가락에 꽁 맞을 듯 싶다. 그가 돈을 치르고 다방골 쪽으로 꺾어들자 그의 뒷모습을 쏘아보는 눈이 있었다. 직업이었다. 지난 날 태강수에게 매수되어 오우동의 몸에 문신을 새기려고 덤비던 그 놈이다. 저자는 전의감생도 박아무게 오우동 그 여자와 어쩌구 저쩌구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놈이 예물을 사간다. 중얼거리며 박강창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손 좀 내밀어 보. 싱글벙글 들어선 박강창이 느닷없이 하는 말이었다. 손은 왜요? 괴물으면서 오우동은 놀란 얼굴이 된다. 자기 손으로 그의 이름을 새긴 비밀을 간판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 짐작 에서였다. 늦었지만 예물을 가져왔어. 소매 속에서 그 금가락지 한 상을 꺼낸다. 물질적으로는 아쉬울 것 없이 살아온 오동이었던 만큼 그런 평범한 금가락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라면 시덥지 않았을 것이다. 손에 끼는 것조차 촌스럽게 느껴졌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나이 박강창이 정성으로 주는 예물이어서 그럴까 그저 고맙고 흐뭇하기만 하다. 손을 내밀었다. 꼭 맞는구려. 가락지를 끼워주고 박강창은 소년처럼 웃었다. 나도 예물이 있어요. 어우동도 소녀처럼 들뜨는 마음으로 팔을 걷었다. 그 팔에 새겨진 자기 이름자를 보는 박강창의 눈이 크게 해벌어졌다. 누가? 임자 손으로? 어우동은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리석은 사람? 내 까리면서 해버렸던 눈을 박강창은 껌벅거렸다.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점처럼 보기 어려운 사나이의 눈물이었다. 내가 좋아서 한 노릇인걸요. 제법 새겼죠. 일부러 재재거리다가 내 정신 좀 봐. 주안상 들여와야지. 어우동은 어깨를 흔들며 구옥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상을 차려들고 방으로 들어가자. 담너머로부터 한 사나이의 얼굴이 나타났다. 직업이었다. 잘들 논다. 어우동의 거실 쪽을 쏘아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행방을 알 수 없다던 그 여자가 이 집에 숨어 산다. 박강창 그 놈은 예물을 사들고 찾아오고 태강수가 알면 미치겠지? 한미천 단단히 우려낼 만한 기막힌 소식이라. 가볼까. 담 밖으로 뛰어내린 직업이란 놈. 그러나 주춤하며 고개를 꼰다. 돈도 좋지만 말여 태강수가 알게 되면 저 여자를 그냥 두지 않을 거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여 없앨 텐데 그것도 아까운 노릇이고 놈은 꿀꺽침을 삼켰다. 어떻게 생겨먹은 여자가 그렇게 사내 마음을 후리지? 그때 태강수 부탁으로 자자를 새기려고 했을 때 그 여자 속살을 처음 봤을 때 내 눈날이 불덩이가 되는 것 같았거든. 제품에 흥분해서 허리를 비비꼬며 어디 그날 밤만 그랬나 밤마다 그 여자를 미치게 생각하면서 곡을 한 번 안을 수만 있다면 당장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안했누. 내 까리다가 예라 모르겠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어서 드세요. 내 모처럼 만들어본 음식이라고요. 어워동은 재척했지만 박강창은 침울하기만 했다. 그게 아닌데 나는 죽이만 해야 하는데 임재를 그렇게 괴롭히다니.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으면서도 뭐가 괴롭다고 그래요. 서방님 주안산 차리는 일 내겐 기쁘기만 했는걸요. 장난스레 겪는지를 긁인다. 무슨 소리 천하 진미인들 이보다 더 하겠소? 박강창은 허둥지둥 파전 한 점을 집어삼킨다. 그러나 목이 매는 얼굴이었다. 목도 추기시라구요. 술 한 잔을 따라서 오동이 반쯤 마시더니 사나이의 입에 들이댔다. 두 사람만의 오붓한 합환주였다. 듭시다. 가슴에 아픔을 떨쳐 버리듯이 도리지를 하고는 이번엔 박강창 그가 술을 따라 반쯤 마시고 내밀었다. 한 손으로 술잔을 받은 오동이 다른 손으로 안주를 집어서 사나이의 입에 가져갔다. 일찍이 어느 남자에게도 보인 적이 없는 알뜰함이었으며 오동의 성격으로는 생각도 못해본 행위였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고 싶다. 사나이의 입이 자기 것 이상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렇게 몇 차례 술잔이 오고 가자 오동 정골이 맑고 뜨겁게 달아올랐다. 사나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어려 만질까 이것이 받는 여자의 어리광일까 불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뜨거운 하나가 되었다. 벌레설이 낭자한 어둠 속에 주저앉아서 직업이는 두덜거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청승이지? 지금쯤 연놈이 한창 재미보는 판일 텐데 내 꼴은 무슨 꼴이지? 벌떡 일어서서 애꿎은 돌멩이만 발길로 찬다. 벌레 소리가 뚝 그쳤다. 고진감 내라. 단맛을 보자면 순입쯤 다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격에 맞지 않는 문자를 곁들이며 도로 주저앉는다. 박강창의 팔을 떼고 오우동은 곱게 잠들어 있었다. 초저녁부터 현체로 끄지 않은 촛불이 소리 없이 타고 있었다. 오우동의 잠든 얼굴을 박강창은 들여다보며 혼자 소리를 흘렸다. 이렇게 티없는 사람이 세상을 잘못 만났어. 팔을 빼고 베개를 끌어다가 베어주고 일어서려는데 오우동이 눈을 떴다. 벌써 가시게요. 남의 눈은 조심해야 하니까. 깜빡잠이 들었는데 그런 시각이 됐나요? 오래지 않아 날이 밝을 거예요. 오우동이 몸을 일으키더니 돌아앉아 황크러진 머리를 손질한다. 왜 더 자지 않고 정드님 떠나시는데 전송이라도 해야지요. 상긋이 웃는 얼굴을 감싸 쥐면서 내가 가면 아주 가나 이별은 단 하루라도 아쉬운 거예요. 그들 답지 않게 달큰한 미로를 주고받다가 오우동이 야옷 개를 떨었다. 이상한 한기가 느껴진 것이다. 둘은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아직은 한밤중처럼 캄캄하다. 그만 들어가 보호. 박강창이 걸음을 멈추고 종용했다. 더 걷고 싶어요. 그동안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는걸요. 그런 해방감도 작용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도 이 사나이 곁에 잠시라도 더 있고 싶은 심정이 절실했다. 이젠 정말 들어가 보호. 곧날도 밝을 테니. 모종교 앞에서 박강창이 걸음을 멈추었고 박강창은 냇물을 끼고 동쪽으로 꺾어지더니 이인의 어둠에 잠겨버렸다. 종소리는 계속 울리고 있었다. 통금을 알리는 인정의 종은 28승의 뜻으로 28번 치고 해제를 알리는 파로는 33천을 의미하는 33번 이라든가 오우동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서 동료처럼 소리를 세워본다. 사나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종소리가 끝날 때까지라도 목성하는 것이 정을 아는 여자의 도리일 거라는 유치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다. 부웅 둔탁한 여운을 끌며 종소리가 그쳤다. 그제서야 오우동이 아쉬운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데 무겁고 찬손이 덜미를 잡았다. 나 누군지 알겠어? 퀴퀴한 입김을 뿜어대는 사나이의 목소리. 그날 밤 남산 외딴 정자에서 수용 바늘을 꼬나들고 설치던 그 종놈임을 오우동은 이내 알아차릴 수 있었다. 알았으면 고분고분 굴라고 놈은 덜미를 잡은 채 모전겨 다리 밑으로 끌고 내려갔다. 어쩌자는 거냐. 이제 와서 내 몸에 수영을 뜨자는 건 아닐 테고.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며 되도록 냉랭히 오우동은 힐문했다. 나 다 봤다고 내가 소춘풍이란 기생집에 숨어 사는 거 박강창이란 의생이 금가락지 사가지고 노를 찾아가는 거 두 연놈이 한밤중에 한방에서 시시닥거리는 거 담너머로 다 엿봤다고. 이죽거리더니 놈은 오우동에 가장 아픈 데를 찌르며 얼러댔다. 내가 큰 소리로 동네방네 다 알도록 떠들어대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장차 큰 옥사가 일어날 거라고. 물론이다. 형식적으로는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유우녀가 그것도 국왕의 재당 승모에 해당되는 규수가 기방에 숨어서 외간 남자를 끌어들였다는 소문이 크게 퍼진다면 사회적인 무례는 말할 것도 없고 법적인 사건으로까지 기화할 공사는 충분하다. 옥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너는 곤장 백대야. 백대라고. 너 같은 여자가 살아남을 것 같냐? 너뿐이 아니지. 박강창 그놈도 장일백에 천리 귀양살이라. 신세 조진다고. 그건 안 돼. 나보다도 그 일을 그런 지경으로 몰아 넣을 순 없어. 오우동은 속으로 부르짖었다. 노인의 연놈이 살 길은 하나뿐이라고. 직업인은 계속 주절거렸다. 내 입을 막는 길 그 길뿐이요. 안 그래? 그야 그렇다. 이놈의 주둥이만 막을 수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러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우선 놈의 요구 조건을 타진해 보는 수밖에 금품이냐? 놈은 기득거리면서 나는 말야 비록 종놈이지만 말여 세종대왕 아드님이신 밀성군 나으리덱서 아쉬움 없이 사는 몸이라고 치사하게 돈이 욕심나서 이러는 줄 알아. 돈이 아니라면 종놈에게도 돈보다 더 아쉬운 게 있다고 바로 너 걸레 같은 종련 말고 말숙한 양가집 규수 우리네 종놈을 버러지처럼 내려다보는 너 같은 계집을 깔고 뭉개보자는 욕심 게다가 내년은 보기만 해도 회가 동앗는 일품이거든. 속셈을 털어놓는 직업이의 주둥이는 걸쭉했다. 징그러운 버러지가 귀속에 들어와서 웽웽거리는 것만 같은 역한 오욕감에 치가 떨렸다. 내가 이런 짐승에게까지 이렇게 당해야 하나? 어떻게 할래? 덜미를 잡고 있던 손으로 오우동의 턱을 받쳐들었다. 그 손을 오우동은 주먹으로 후려쳤다. 반사적인 행동이었다. 울레래 싫다는 거요. 놈의 입김이 거칠어졌다. 이놈 저 닥치는 대로 붙어먹은 주제에 그래도 나 같은 종놈은 싫다? 그러지 말라고. 양반놈들이나 종놈이나 한꺼풀 벗겨보면 알몸은 매한가지라고. 다시 덜미를 잡고 그 손에 힘을 주었다. 그래도 앙타를 부린다면 힘으로라도 내년을 조저댄다고. 아직도 날은 박지 않았고 여긴 으슥한 다리 밑. 그렇다. 차라리 그 말대로 힘으로 나를 겁탈한다면 어우동은 눈을 감았다. 견딜 수도 있다. 미친 개에게 물린 샘 치고 내가 죽고 사는 건 내 혀 끝에 달렸거든. 놈은 능글맞게 얼러댔다. 조울대로 하라고. 곤장 백대 맞고 뻗어버리든지 치맛자락을 한번 시원히 들추어보든지 이런 공경 처음은 아니다. 구전 그자에게 환멸을 느끼고 내대자 한밤중에 비어든 그가 동침을 휘두르며 얼굴에 앙팽이를 그려주겠다고 협박한 경험도 있다. 그때는 데리고 놀자 살살 구슬리는 여유를 갖자는 마음으로 그를 달래고 미친 개에게는 그것만이 마지막 약이라고 속치마를 흔들어 촛불을 껐었다. 그렇다고 이 종놈 역시 데리고 놀 수는 없다. 구전 그자와는 한때 정을 통한 사이며 그런대로 끌끌한 구속도 없지 않았지만 이놈은 어느 모로 보나 구린내만 물씬한 구종물이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 당시에 오우동과 같은 오우동이 아니다. 소년처럼 좋아하며 박당창이 끼워주던 금가락지가 세상 아프게 손가락을 조인다. 그의 이름을 새기던 팔의 아픔도 되살아난다. 잘 생각해 보라고. 덜미를 잡은 손을 떼면서 직업인은 어쇠를 눅쳤다. 눈 딱 감고 단 한 번이면 그만이라고 두고 들벅진 않을 거요. 그걸로 내 입은 벙어리가 되는 거니까 안 그래. 한 번이라도 너하고 관계를 한 내가 입을 연다면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죽거든. 놈은 그럴싸하게 구시를 댔다. 이럴 때 여자가 휘둘러야 할 칼은 어떤 칼일까. 곁에 소춘풍이라도 있다면 묻고 싶다. 제법 똑똑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그만하면 내 말 알아듣고도 남을 텐데. 이제 겨우 바라는 대로 살 길이 보이는데 이대로 죽는 건 너무너무 억울하다. 정교가 어떻고 순결이 어떻고 조잘되는 여자들이라면 모르지만 내게는 기참한 패배일 뿐이다. 아무래도 싫은 모양이로구먼. 이 이상 더 기다릴 수는 없다는 듯이 직업이란 놈이 등을 돌렸다. 잠깐만. 어오동이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이건 또 뭐야? 퉁명스럽게 내뱉으면서도 직업이의 말꼬리는 흐느적거렸다. 싫은 건 이 다리 밑 억지로 헛소리까지 섞어가며 안 그래. 거긴 땅군도 아니고 난 거렁뱅이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다리 밑에서 놈의 옆구리를 쿡 질렀다. 그럼 어디? 내 방으로 와. 지금? 날이 밝잖아. 오늘 밤에 오라고. 청계천 하류 쪽으로부터 어둠이 거쳐 오고 있었다. 이봐. 놈이 이 편으로 돌아서며 괜스리 장괴부리는 거 아니야? 이 자리만 모면해 보려고. 이 약스럽게 파고든다. 이 자리를 모면한다고 거기 입을 막을 수 있어. 상대편이 할 말을 오우동이 대변했다. 그것도 그래. 주목호를 벌룽거리면서 나라고 이런 다리 밑이 좋을 건 없어. 오붓한 방에서 금침 떡 펴고 밤새도록 재미 본다면 그게 좋아. 알았으면 먼저 가보라고. 너는 나중에 남의 눈에 띄는 거 거기한테도 좋을 건 없잖아. 알았어. 알았지만 한마디만 더 일러 두겠어. 나 직업이란 놈 한다면 하는 놈 이라고. 오늘 밤에도 앙타를 부리면 내 입이 당장에 나발을 불거요. 못을 바꿔는 겨우 발길을 돌렸다. 그 뒷등을 쏘아보는 어우동의 눈이 표독한 불을 튀기고 있었다. 아우님 안색이 안 좋구만. 집에 들어서는 어우동을 보고 소춘풍이 근심스런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수? 서방님하고 싸우고 헤어진 건 아니겠지? 어우동은 억지로 미소만 지어보였다. 절박한 심정. 속시원히 털어놓고 싶은 유혹도 느꼈지만 어금니를 깨물었다. 통사정 해보았자 소춘풍에게도 뾰족한 타결책이 있을 덕 없다. 이 일은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 힘으로 처리하자. 내가 마음먹은 일 하려는 일 소춘풍이 알면 찬성하진 않을 것이다. 공연이 시끄러워진다. 조용히 처리하고 나서 사후 수습에나 도움을 받자. 그날 종일 거실에 들어앉아있던 어우동이 밤이 들자 문갑에서 장도 한 자루를 꺼냈다. 소춘풍이 가지고 있던 것인데 장식이 하도 정교해서 칭찬을 했더니 좋으면 가지라고 물려준 물건이다. 장식도 좋지만 크기도 여느 장도보다 훨씬 커서 칼날만 한 뼘은 실이 된다. 칼날을 뽑고 오우동은 한동안 응시하고 있었다. 칼날은 푸르지 않았다. 거무칙식하게 퇴색한 빛깔이었지만 날은 예리하게 서있었고 칼끝은 더할 수 없이 첨미했다. 그 칼끝을 자기 코에 들이대고 오우동은 눈을 고쳤떠다. 환이 켜진 촛불이 칼날보다도 눈빛을 오히려 차갑게 밝히고 있었다. 하다가 입가에 야멸친 웃음살을 새기더니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방문 옆 벽에 몸을 붙이고 한동안 허공을 쏘아보다가 칼자루에 두 손을 모아지고 더러운 버러지 소리 죽여 외치며 냅다 찔러댄다. 두 번 세 번 그렇게 거듭하고 나서 칼자루를 거꾸로 쥐고 무엇인가를 도망내는 신용을 한다. 그것이 작전이었다. 직업이 그놈을 달래고 오늘 밤 이방에서 만나자고 꼬인 것은 그 작전에 마지막 운명을 건 도박이었다. 놈이 들어서면 이렇게 찔러 죽인다. 죽은 놈의 주둥이는 말이 없다. 그놈의 시체만 감쪽같이 매장해 버린다면 아무도 모르는 비밀 뒤도 뒤도 깨끗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고사하고 토끼 한 마리 죽인 경험이 없는 오동이다. 과연 장경 하나를 처치할 수 있을 것인가. 해야 한다. 이것이 내 마지막 칼이야. 칼날을 칼집에 꽂고 눈을 내려 깔았다. 오늘 밤은 그이가 오지 말아야 할 텐데 가을밤 벌레들이 귀가 다갑게 우러댄다. 그놈은 아마 담을 넘어 뛰어들게야. 굶주린 숙회처럼 포겁지겁 기어들겠지. 도련 벌레 소리가 또 그쳤다. 왔구나. 그놈일 거야. 어우동은 촛불을 뜨고 방문 옆 벽에 다시 몸을 붙였다. 방문을 두드린다. 모르는 척 해보았다. 또 두드린다. 팔꿈치로 문짝을 밀어냈다. 들어서는 기색. 어우동은 몸을 날려 돌진했다. 비명과 함께 칼끝에 뭉클한 반응. 작전대로 칼을 뽑고 난도질을 하려다가 어우동은 몸짓했다. 한마디 비명만 터뜨렸을 뿐 왜 말이 없을까 한 칼에 절명한 것일까 곧이어 맥없이 쓰러지는 희색 그리고 피비린내에 섞여 확 끼치는 상하이의 채취 코에 잘 익은 냄새였다. 가슴이 내려앉는다. 급히 부시또를 쳐서 촛불을 밝히는 어우동의 손끝이 화들거렸다. 박강창이었다. 그가 방바닥에 엎어져 있었다. 하반신이 풀어지는 절망을 느끼며 장도를 떨구고 눈을 감았다. 오늘 밤은 오지 말았으면 하고 두려워하던 그가 앞질러 들어와서 이 꼴이 되다니 운명의 자키 치고는 너무 잔인하다. 미안하오. 나즉히 말하는 소리에 눈을 떴다. 박강창이 고개를 돌리고 이 편을 보고 있었다. 임자를 놀래 주려던 것이 그만. 여보. 어우동이 그에게 매달렸다.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것이 고마웠다. 이제 보니 도포를 걸친 그의 등마루에 붉은 피가 베어 있다. 더 말을 잊지 못하고 오우동은 티벤자리에 뺨을 비벼댔다. 대단한 상처는 아닐게요. 그렇지. 이 집 뒤뜰에 뽕나무 한 그루가 있었지. 그 뿌리 속껍질을 벗겨서 즙이나 내오도록 하오. 애라도 시켜서. 박강창은 침착하게 후구뼈까지 일러준다. 이른바 상백피 그 즙을 흘려넣으면 쇠부치로 입은 상처엔 휴엄이 있다던가 오우동이 달려나갔다. 잠시 후 상백피 즙을 내가지고 들어왔고 소춘풍도 뒤따라 들어왔다. 사나이의 옷을 벗기고 상처에 즙을 흘려넣으면서 그제서야 오우동은 직업이의 협박 그놈의 요구조건 어쩔 수 없는 타계책으로 그놈을 유인해서 말살하려던 의도를 이야기했다. 아우님도 답답하구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내게 의논이라도 하지 않고 소춘풍이 하는 말에 나 혼자 처치하고 싶었다오 아무도 모르게 오우동은 비로소 흐느끼기 시작했다. 상처는 대단치 않다니까 잠깐 뜨끔했을 뿐인걸. 하지만 그 말을 액면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그야 장도 칼날이 들어갔으니 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크지 않지만 얼마나 깊이 찔렀는지 그건 알 수가 없다. 또 대단치 않은 상처였다면 그렇다면 육중한 장벌이 왜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으며 한동안 말도 못하던 상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의원을 부릅시다. 내가 의생인데 따로 무슨 의원을? 박강창은 거절하고는 오늘 밤 여기서 푹 쉬게 해주소. 내일 아침이면 거뜬해질 테니까 자신있게 잘라 말했다. 그래도 오우동은 불안했다. 공연한 허세가 아닐까. 내 마음을 달래느라고 얼버무리는 소리가 아닐까. 불안은 또 있었다. 이러다가 직업이 그놈이 끼어들면 어쩌나. 이런 상황으로 그놈을 죽일 수도 없고 그놈을 없애버리지 못하면 당장 나팔을 불쾌고 불안은 눈물까지 말려버리면서 오우동에 신골을 흔들었다. 직업이는 상전집 행랑방 한구석에 쓰러져서 끙끙거리고 있었다. 내가 왜 이러지? 제기랄 엠병이라도 걸렸나? 어스러슬 춥고 열이 나고 골치가 때리고 허리가 쑤시고 구역질이 치밀고 설사가 잤다. 며칠 전부터 그런 증세를 자각하긴 했지만 대단치 않게 여겨왔는데 모전교 다리 밑에서 오우동과 헤어지고부터 갑자기 심해진 것이다. 누가 그놈의 가슴이나 잔등을 헤쳐본다면 장미꽃 같은 작은 점을 발견할 것이다. 이른바 장미진 의심할 나이 없는 연병의 특징이다. 다 익은 음식에 콧물을 떨어뜨려도 유분수지 꼼짝없이 고거 고여자를 자식이 된 판국에 이게 무슨 꼴이람 오우동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이 놈은 무엇보다도 원통했다. 이것도 운명의 심술구준 장난이다. 그 당시로선 연병에 걸린 환자는 열의 두세 명은 사망하기 마련이며 여행이 살아남더라도 한 달 이상은 호되게 알아야 했다. 그러니 오우동이 성급한 손을 쓰지 않았더라도 직업위의 위협은 적어도 한두 달은 지연되거나 영영 제거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박강창은 잠들어 있었다. 그 얼굴을 들여다보며 오우동은 애를 태웠다. 제발 무사하기를 그가 양은 한 대로 한참 자고 나면 거뜬히 일어나기를 신에게 빌었다. 어디선가 새벽달기 울 무렵 박강창이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며 눈을 떴다. 임자 한잠도 못 잔 모양이구려. 입은 채로 머리맡에 앉아있는 오우동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그 순간 눈을 뻔뻑거렸다. 좀 어떠세요? 오우동은 그것만이 궁금했다. 괜찮다니까 이거 보 이렇게 싱싱하지 않소? 그는 수선스럽게 어깨를 흔들어 보였다. 실상 등마루가 약간 뜨끔거리긴 했지만 별 이상 없는 것 같았다. 내 염려는 말고 임자나 한숨 자구려. 이불을 들고 오우동을 끌어들였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다. 입은 채로 나란히 누워보았지만 그러나 잠은 오지 않는다. 너무 애를 태운 탓이겠구려. 박강창은 촛불을 끄더니 내가 재워줄까? 끌어안았다. 상처에 해로울 거예요. 그만한 상처쯤 오우동은 삶은 마음이 놓인다. 산에 구실을 할 힘까지 솟는다면 우려할 용패는 아닐 거다. 옷은 입어서도 통할 것은 통하게 되어 있는 그리로 사나이는 넌지시 밀어놓으려고 하다가 오우동의 옥문 문 밖에서 멈칫거리기만 한다. 말은 그랬지만 입궁의 태세가 세워지지 않았음을 오우동은 감촉으로 느꼈다. 이상한 걸 이런 일은 없었는데 무한스러워 하면서 노력하는 기적이었지만 마찬가지였다. 상처 탓이겠죠. 애쓰지 말아요. 그때는 오우동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나 잠이 오네요. 살며시 돌아 누웠다. 웬일일까? 하루가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던 박당창이 벌써 사흘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다. 오우동은 불안하고 초조했다. 그 상처가 도진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렇다는 소식이라도 전해주지 않고 그이는 그런 사람이야. 내 마음 상하는 일은 되도록 피하려고 할 테니까. 혼자서 아픔에 시달리고 있을 정인의 가엾은 모습이 눈에 삼삼하다. 이러고 있을 수는 없어. 그 상처 누구 탓이라고. 가봐야지. 아픔이 심해졌다면 누구보다도 내가 돌봐야 할 거 아냐. 자기를 노리는 눈들을 피해서 숨어 사는 처지이니 외출은 되도록 상가야 할 몸이다. 하지만 이미 직업이란 놈에게 들키고 만 이상 다른 것들 눈을 피해본들 무슨 소용이냐. 그 놈이 나팔을 불기만 하면 끝장이다.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가 용기를 도두어주기도 해서 집을 나서게 했다. 박강창은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약물을 바라보며 이 놈아 정신 차리라고 새벽마다 어르신네 앞질러 깨서 보채던 내 놈이 웬 잠이냐. 박강창은 아랫배를 움켜잡고 안타까워 했다. 등마루 조금 찔렸다고 당치도 않은 내놈이 이게 무슨 엄살이냐 말이야. 상처는 이럭저럭 아무렇지만 예기치 않은 이상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원래가 건강한 노총각 이여서 새벽 새벽 여기면 하루도 걸리지 않고 발동 하던 그것이 설이 맞은 모처럼 맥을 못 추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었다. 섣불리 건드리기만 해도 복이 올라 팔딱 거리던 놈이 아무리 달래고 구슬로 보아도 나 잡아 잡수하고 늘어지기만 한다. 박강창으로선 가닭을 알 수가 없다. 그야 어우동의 칼을 맞은 그 방이 셀 무렵에도 이런 편이 있어서 애를 태웠지만 그때는 그저 일시적이거니 여겼었는데 그런 기현상이 그대로 꼬리를 끌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어우동을 찾아가지 않은 것도 그 때문 이었다. 공연한 실망을 안겨주는 게 창피하고 가슴 아팠어 원상 복귀할 때를 기다려 왔는데 이건 막무가내다. 내가 고자가 된 게 아닐까. 단순한 양기 부족이겠지. 자신이 터득한 그 방면의 지식을 동원해서 치료법을 모색하다가 그렇지 좌욕이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 큰 함지의 냉수를 떠다가 하반신을 잠겨본다. 원시적인 물리 욕법의 일정이다. 좌욕법에는 물의 온도에 따라서 냉좌욕, 원좌욕, 열좌욕 등이 있는데 특히 냉좌욕은 국부에 충려를 일으키는 까닭에 의미, 정행루, 양여증, 양여증에 효엄이 있는 치료법으로 알려져 왔다. 시간은 1, 2분 정도. 그래서 박강창도 그 정도 잠겨있다가 몸을 일으키고 넌지시 약물 점검을 해보았지만 역시 그저 그 꼴이다. 허우참 비참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한숨만 흘리는데 문득 방문 밖에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구요? 누구이건 이런 꼴 보이고 싶지 않아 급히 바지를 끼고 방문을 열어보았다. 정자 마루 밑에 오우동이 모첨이 서있었다. 임자가 놀라는 박강창에게 오우동은 목을 움츠리며 미소했다. 나무라시겠지만요. 너무 걱정이 돼서요.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동료가 어른의 꾸중을 앞질러 봉쇄하려고 응석을 피우는 그런 얼굴이기도 했다. 그것이 박강창의 눈엔 짜릿하게 닿았다. 어서 들어오오. 손을 내리미로 끌어올렸다. 많이 아프진 않으신 모양이네요. 비꼬는 투가 아닌 그것만이 우선 고맙다는 구기로 오우동은 말했다. 상처는 괜찮소. 그러니 임자 보러 갈 생각은 간절했지만 박강창은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아직도 치우지 못한 냉수 당긴 함지에 겪는지를 주었다. 오우동은 그것을 보았지만 별다른 눈치는 채지 못하고 있었다. 너무하셨어요. 얼마나 걱정을 했다구요. 마음이 노인이 약간은 섭섭해져서 여자다운 푸념이 나간다. 그럴 줄은 알았지만 너무 드나들다가 남의 눈에 띄면 어쩔까 싶기도 해서 겨우 짜낸 변명이라는 게 어색하기만 하다. 그것이 오우동에 날카로운 신경에 걸렸다. 무슨 일이 있었구만요. 일이 무슨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 함지에 눈이 간다. 어 이거 제발이 저린 박강창은 묻지도 않는데 또 어색한 변명이다. 몸이 좀 근지러워서 묵물 좀 해봤다고. 여자도 아닌 남정매가 방구석에서 묵물을 하다니 역시 곧이 들릴 소리는 아니다. 나 공연이 왔나봐요. 누가 볼새라 떨면서 말해요. 좀 더 다갑게 수수대자. 원 별소리 나도 얼마나 반갑다고. 허둥 지둥 어깨를 잡는다. 정말? 사흘이 삼명 같던 오우동은 정이 끊는 눈으로 사나이를 쳐다보았다. 진정이고 말고 손에 힘을 주면서 박강창은 조바심이었다. 이놈아 제발 잠 좀 깨라고 사흘 내내 늘어졌으면 기운 차릴 때도 됐지 않았어? 사나이의 가슴에 오우동은 뺨을 비벼댔다. 그렇지 내가 지레 짐작을 하고 쓸데없는 속만 볶았는지도 몰라. 불을 떼자면 불씨가 있어야지 뗄감이 혼자 바둥거린다고 불이 일겠나. 혼자 부르고 쓰며 박강창은 여자를 끌어안았다. 어우동은 나름대로 부르고 쓰고 있었다. 아무리 마음이 노그러운 박강창이지만 개진면이 칼을 휘두르고 상처까지 입혔으니 사내대 장부 재통에 화가 치밀 수도 있다. 그날 밤은 이럭저럭 차만 넘겼겠지만 두고두고 생각하니 쾌심해져서 너 연연 맛 좀 보라고 골려준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노여움 풀어주어야 하며 살을 섞은 사이로선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사나이의 가슴도 깊이 파고들었다. 결과는 비참했다. 불씨는 어느 때보다도 열을 올렸지만 뗄감은 끝내 타지 않았다. 지난날 홍찬이 그로했을 때 자의식의 과잉으로 타지 못했을 때 타이르고 격려하고 질타해서 붐기시키던 자기가 하늘이 되어 주도하던 노력을 오우동은 이번 아낌없이 경주해 보았지만 헛수고였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등신이 돼버렸구려 임자 볼낯이 없구려 박강창은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며 흐느꼈다. 어우동도 손으로 가슴을 쥐어뜯고 있었다. 사나이가 사흘 동안이나 발을 끄는 까닭을 이제야 깨달았고 그의 생리에 이변을 초래한 원인을 겨우 짐작하게 되었다. 나 때문이다. 내 칼을 맞은 때문이야. 그 칼을 맞은 자리 척추에는 발기 중추라는 것이 있었어. 그 신경을 다치면 발기불륭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남성 생리의 지식에 오우동이 발글턱이 없지만 막연히 남아 그런 생각이 든 것이다. 나는 어째야 하나 발기력을 상실한 남성은 남성이 아니다. 박강창 그의 말대로 오우동에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존재 별 볼일 없는 인간이다. 다른 남자가 그 꼴이 되었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삶의 혁명을 단행한 오우동으로선 미련 없이 차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자신의 경솔한 실수가 져야 한다. 그래도 차버릴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이 사람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헌신해온 사람이다. 심정적으로는 나보다도 나에게 더 가까운 사람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영영 불치의 불능자가 되고 그래도 내가 등을 돌리지 못한다면 나도 산성장이 되고 만다. 그토록 지겨워하던 생곱으로 늙어 죽어야 한다. 여보 흐느끼던 박강창이 오우동에 손을 잡았다. 청이 있어. 눈물이 있어야만 할 눈이 이상하게 건조한 빛을 바라고 있었다.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나 같은 인간 없었던 샘치고 새로 살도록 하오. 임자에게 줄 거는 없을 망정 빼앗고는 쉽지 않소. 정말 이 사람은 어떻게 대먹은 사람일까. 나를 속박하지 않겠다는 충경은 알겠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사슬이다. 내 걱정은 마세요. 직업이란 놈이 소문을 퍼뜨리면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를 몸이 안해요. 그 놈 문제가 있었구먼. 박강창은 고개를 꼬고 한동안 생각에 잠기다가 교련히 다짐했다. 그 놈 일은 염려 마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둥이를 틀어 막을 테니. 무슨 뜻일까. 그 놈을 죽여 없애겠다는 건가. 그렇다면 박강창 그도 무사하긴 어려울 터인데 그 일을 가로 막겠다고 하니. 그러면 자기를 버리고 나만을 돕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만 해요. 제발. 오우동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귀를 막았다. 간사한 내 감정 지랄스런 내 관능 시일이 지나면 어떤 요사를 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 순간만을 바보스럽고 일방적인 이 남자의 헌신에 그저 울고만 싶은 심정이었다. 열려라고 불리는 동성들을 오우동은 경멸해왔다. 한 남자를 위해서 여정의 모두를 포기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여자. 인습의 덕계에 눈이 막혀버린 답답한 소경이 아니면 자기도 남도 속이고 알량한 정문의 꿈이나 그려보는 그러나 지금은 그들 연려의 충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낌없이 주던 사람에게 보답하는 헌신이라면 있을 수도 있는 노릇이며 아름답기도 하다. 나도 열려나 대볼까. 박강창의 이름이 새겨진 팔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흘리다가 이건 뭘까 내가 달라진 걸까 아니면 또 하나의 오우동이 숨어있었던 걸까 혼자 자문해 본다. 오우동은 박강창의 집을 나와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가는데 오랜만이 그려. 귀에 이근 소리가 등 귀에서 들렸다. 홍찬이었다. 거기가 어떻게 떡 바뀌기도 했고 반갑기도 했다. 박강창 그 친구를 만났더니 간청을 합디다. 뭔가 지피는 데가 있는 소리였지만 방거리에서 긴 얘기하는 것도 못하고 해서 자세한 얘긴 들어가서 듣도록 해요. 권해보았다. 실은 여기까지 찾아왔으면서도 되돌아갈까 했는데 흐릿한 소리를 흘리며 홍찬이 따라 들었었다. 자리를 잡고 앉자 홍찬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친구 불쌍하게 됐더구먼. 오우동에겐 아픈 소리였다. 그러면서도 거기 오우동만 생각하는 게 아니겠어? 되레 거기가 불쌍하다고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서 간청을 하는 내게 매달리지 않겠소? 그렇다면 그 간청의 내용도 드러나마나 환희 짐작은 간다. 그 친구 모두 얘기합디다. 거기와의 관계도 빼놓지 않고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불쾌했소. 친구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내 구실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말이오. 홍찬 답게 앞뒤가 엇갈리는 자의식을 씻다가 그러나 그 친구 얘기를 더 들어보고는 나는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소. 이렇게 자신을 모두 주는 사나이도 있는데 무슨 옹졸한 시샘이냐고. 풀죽은 얼굴이 된다. 박강찬 그 사람 천치 바보가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선골일 거요. 저 안 먹는 밥이라도 남이 먹겠다면 죄를 치고 심수를 부리는 게 남자들의 속성인데 자기 대신 나더러 거기와 만나달라고 당부하질 않겠소. 지금쯤 무척 허전할 거라고. 그 사람이 또 나를 울리는구나. 물론 자네에겐 조당이 있고 처가 있고 그래서 자네 아닌 다른 사람에게 청하고 싶지만 아무리 물색해도 합당한 사람이 없으니 당분간이라도 어우동의 허기증을 채워주라는 청이었소. 그렇다고 넙죽넙죽 그 사나이 박강창의 충정을 받아 삼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럴수록 고마워는 하면서도 사양하는 것이 상식적인 인정이다. 거기는 어찌 생각하오. 그건 안 돼. 목이 타서 죽어도 이 물을 마실 순 없어. 관념의 오우동은 도리지를 하는 것이었지만 목이 타서 죽어도 관능의 오우동은 자신에게 대쏘왔다. 난 자신이 없단 말야. 죽는 날까지 그 사람에게 절개를 세우는 연료가 될 수는 없잖아. 처음으로 그 사람과 살을 섞었을 때도 말했잖아. 언젠가는 날아갈 거라고. 그 사람이 나를 배부르게 채워줄 힘이 있었을 때도 그렇게 불안스러웠는데 그래서 팔에 이름자까지 새겼는데 허기지고 목말라 하면서 어떻게 나를 묶어둔 단 말야. 언젠가는 날아갈 바에야 일찌감치 그 사람의 뜻을 받아들이는 걸 망설일 건 없잖아. 그래야 그 사람도 마음이 편할 거야. 관능의 오우동이 또 관념의 오우동을 압도하고 있었다. 홍찬이 깊은 눈으로 응시한다. 오우동은 뜨거운 눈으로 그 시선을 빨아들이며 홍찬의 코밑에 이마를 가져갔다. 오랜만에 마셔보는 사나이의 입김에 정골 마디 마디가 후끈거린다. 그와 처음으로 살을 섞었을 때 속살 구석구석을 누비던 끈끈한 애무의 촉감이 미치게 되살아나며 난무한다. 오우동은 눈을 감았다. 그러나 사나이의 손은 들어오지 않았다. 한동안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질 않다가 안 되겠는걸 물러앉는다. 그 친구 얼굴이 쥐어짜듯 그런 소리도 밑가렸다. 처음엔 흐뭇하게 웃더니 그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야. 울상이 되는 거야. 또 자의식의 발동일까. 못 보겠어. 그런 얼굴은 오우가 있다 위여 훅하고 울화가 치민다. 오우동은 주먹을 휘둘러 사나이에 가슴을 난타했다. 혼자만 깨끗한 척 하기야. 이걸 보라고. 박강창에 이름을 새긴 팔을 걷어보였다. 내 손으로 새긴 거야. 나를 그 사람한테 묶어두겠다고. 그리고 그 알량한 열려라도 돼볼까. 마음 먹기도 했다고. 그러던 나야. 거기처럼 친구가 내 의리니 뭐니. 그 따위 배부른 수작이 아니란 말야. 홍찬은 잠깐 그 이름자에 눈을 주더니 오우동의 손목을 잡았다. 사늘한 손이었다. 나를 잘 알지 않소. 마음의 불이 꺼지면 몸의 불도 꺼지는 어쩔 수 없는 병. 그까짓 병쯤 뭐가 대수롭다고. 전번에도 내가 고쳐줬잖아. 사나이가 뒷걸음질을 치면 칠수록 오우동의 정화는 불길을 올렸다. 성난 표범처럼 사나이에게 덤벼들었다. 지난날 그때는 차갑게 오그라들었던 돌도 어렵지 않게 점화되었었다. 그러나 오늘은 막무가내다. 광란한 오우동이 꼬집고 핥히고 물어 뜯으면서 거의 꼬이 우러댔지만 도리어 찬물을 끼얹은 역효과일 뿐이었다. 홍찬이 여자의 어깨를 쓸어주면서 내가 오는 게 아니었는데 씁쓸이 뇌 까렸다. 가요. 썩 나가요. 가서 그 사람에게 생색이나 내라고. 자네 생각을 하니 차마 손을 내밀 수 없어서 깨끗이 돌아왔노라고. 그러면 그 사람 눈물 나게 고마워할 거야. 그것도 광기 탓일까. 동이 닿지 않는 소리까지 퍼부어댔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말을 들어보. 그 친구가 전해달라던 얘기가 있으니까. 홍찬이 다시 입을 열었지만 듣기 싫어. 아무 소리도. 오우동은 발버둥을 쳤다. 여봐. 도련 홍찬의 언성이 거칠어졌다. 아무리 달래고 보채기만 하는 어린에게는 한 가지 약밖에 없다고. 그 자리에 오우동을 찍어 누르더니 거치마 속치마 한꺼번에 걷어 올리고 속바지까지 끌어내렸다. 이래도? 칠팍한 손바닥으로 여자의 볼기를 사정없이 때렸다. 왜 때리는 거야? 왜 때려? 울부 지지면서도 혈관을 누비는 짜릿한 쾌감에 오우동은 황홀해졌다. 이렇게 손찌검을 당하기는 처음이며 긍기 높은 오우동에겐 견딜 수 없는 모욕이기도 할 텐데 이건 또 무슨 요살스런 감각일까? 사나이는 더 때렸다. 쾌감은 뜨겁게 비등하더니 그것이 전부를 연소하고는 사그라졌다. 그놈의 욕이 이제야 도망친 게로군. 홍찬은 바지를 올려주고 치마를 내려주었다. 오우동은 그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조금은 부끄럽기도 했다.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직업이란 종놈의 소식인데 박강창 그 친구가 수소문해 보았더니 역병으로 죽을 지경이라나? 오우동에겐 더 없는 희소식이었고 그것을 테내어 전해준 박강창이 더욱더 고마웠다. 그 말도 전했으니 나는 그만 가봐야겠어. 홍찬은 아쉬운 듯 뒤를 한번 돌아보더니 걸음을 재촉했다. 아직도 그년 소식 감감하다고? 태강순은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었다. 꼬리에 이어진 줄은 사머리 고것뿐인데 여간 안큼 해야죠. 성근이가 귀통수를 긁었다. 그래서 속수무책이라. 태강순은 입맛을 다시다가 자네 무슨 묘안이라도 없겠나 송생원. 그 방 한 옆에 앉아있는 중년 남자를 건너다 보았다. 허여멀건 안색이며 시원히 벗겨진 이마며 봄바탕은 잘생긴 편이었겠지만 그의 눈매와 입가엔 인생을 험하고 어둡게 살아온 인간 특유의 그늘이 서려있었다. 글세울 시다. 그것도 제법 부드러운 목소리로 받아 말하며 송생원이라고 불린 남자. 순 순 순 그 비녀가 열쇠를 쥐고 있다면 그렇다면 시생 요량으로는 그 비녀의 허점부터 찾아내야 할 듯 싶습니다. 그려 그런 소리를 뇌까렸다. 허점이라니 그 비녀와 잘 통하는 사람 특별한 관계라도 맺은 남자가 있다면 더욱 좋고요. 장세란 하인놈이 있소이다. 그놈이 사머리에게 손을 댄 눈치여서 일찌감치 매수해 두었소이다만 그놈도 꼬리를 잡지 못하니 답답하회다. 성근이가 하는 말이었다. 머리를 써야 하지 않겠소. 더더구나 그 비녀가 녹록지 않으면 그럴수록 빈틈없는 계책을 세우고 조여대야 할게요. 계책이라 제갈량도 울고 돌아선다는 자네 송생원 희한한 묘책을 짜내보라고 태강수가 치켜세우며 졸라댔다. 그까짓 종년 하나 구슬리는데 방책이 없겠습니까? 이 끝에 능글맞은 웃음을 새기더니 송생원이란 사나이 소리를 죽이고 한동안 속삭였다. 우리야씨 얼마나 나를 기다리실까 순위는 애가 탔다. 그러나 집을 나서기만 하면 장세란 놈의 끈끈한 감시의 눈총이 느껴져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다. 너 요새 마음이 변한 거지? 그렇지? 앙칼진 금분이의 목소리가 문득 날아들었다. 내 눈엔 그렇게 보이냐? 그건 장세놈의 목소리. 방문을 바꾸받다고 내다보니 담 밑에 그들 남녀가 붙어서 있다. 그렇지 뭐야. 요즘엔 본척도 않고 순위 그의 방만 기웃거리잖아. 금분이로선 원망의 앙탈이었지만 순위가 듣기엔 싫지 않은 소리였다. 그렇게 됐나? 장세란 놈 너물너물 부하만 도둔다. 그렇게 구렁이 담넘어가는 신용만 하지 말고 딱 부러지게 말해보라고. 그럴수록 금분이는 안달이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요? 내가 좋은가 순위가 좋은가 사내답게 밝혀보란 말야. 이거 참 기통술을 긁으면서 내 입으로 그 말을 꼭 해야 한다면 고리를 끄는 장세의 다음 말을 순위도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말은 해야겠고 말하자니 마음이 괴롭고 그렇다고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기도 못하고 장세 녀석 또 미적거린다. 나도 양다리 걸치는 건 더럽고 싫단 말이야. 나한테 오겠으면 오고 순위한테 가겠으면 가라고 그렇지 놈은 제멋대로 고개를 껐떡거리더니 나 아무래도 순위는 못 버려 겨우 잘라 말했고 그 말을 엿드는 순위는 등골이 찡하게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미안해. 금분위가 둥하고 울음을 터뜨리더니 안체를 향해 달려갔다. 순위는 절로 어깨가 으쓱 거려졌다. 그것봐 금분이 내 따위가 아무리 꼬리를 흔들어봤자 황새 앞에 뱁새지 뭐야. 승리감은 장새에 대한 감정까지 획 돌려놓았다. 죽이고 싶도록 원망하던 마음도 간살맞게 사그라졌다. 내가 그렇게 이쁠까? 손거울을 집어다가 들여다본다. 보나 도다오른 반달이며 물찬 제비지 뭐요. 흔들거리면서 장새가 기어들어 어깨에 손을 얹는다. 그 손의 촉감이 순위의 정고를 짜릿하게 질렀지만 그래도 그것을 뿌리쳤다. 어쭙자는 옥이었다. 금분인형 꽁무니만 쫓아다니더니 왜 기어드는 거야? 너도 들었을 거 아냐? 그 애하고 하던 얘기 오늘 딱 잘라 손을 뗐다고 능청스러운 놈이다. 순위가 엿들을 것이라는 계산할까지 미리 퉁기며 농회에 본 웅큼한 연기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악한 순위도 거기까지 놈의 저의를 뚫어보진 못했다. 승리감으로 우쭐해진 단순한 기분만 앞서서 다신 안 만날 거야. 재물의 얄팍한 속을 들쥐 보이는 아둔한 소리를 뱉었다. 내가 눈이 멀었나? 요렇게 이쁜 능소아 꽃송이를 두고 너절한 호박꽃의 한눈을 팔어? 놈은 다시 어깨를 잡았다. 미쳤어! 지금 대낮이야! 누가 들어오면 어쩔라고! 앙탈을 떨면서도 꼬리는 들고 있었다. 들어오긴 누가? 거칠한 뺨을 비벼댄다. 몰라 몰라 하면서도 순이는 사나이를 물리치지 않았다. 누가 들어올 경우에 대비하는 자세로 그러면서도 놈은 비릿하고 짙은 애무의 손길을 놀리면서 그런데 말이야 큰일이 났거든 슬며시 딴 얘기를 꺼낸다. 큰일 나면 떡 해먹지 걱정이야! 달뜰대로 달뜬 순이는 그저 헤드거리기만 했다. 그런 큰일이 아니라고 별당아씨 목숨이 위태한 일이요? 그 말에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겨우 휘어잡고 무슨 소리야? 호랑이한테 물려간 아씨 목숨이 둘씩 셋이 붙어있나? 난청을 해보았다.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작은사랑 도련님한테 들은 얘기니까 틀림없을 거요. 제법 정색을 해보이며 장세는 이죽거렸다. 별당아씨 숨어사시는 집을 알아냈다잖아. 장세는 결론부터 뱉어던졌다. 순이에게는 등골이 오삭해지는 소리였지만 혹시 무슨 쿵쿵이 속셈이 있어서 넘겨 짚어보는 수작이 아닐까 하는 의혹도 들어 입을 사렸다. 태강수 그 사람이 알아냈다는 거요. 벌써부터 아씨 목숨을 노려온 양반이니까 오래지 않아 해치울 거라고. 보무지 달피를 잡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 뭐 때문에 나한테 하는 거야. 장세는 도련님 꽁무늬만 붙어 다니잖아.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건 그랬어. 아씨가 아무래도 살아계실 거라고. 아씨 계신 곳 사몰이 내가 알 거니까 내 뒤를 밟아보라고 도련님이 분부하셔서 말야. 분부대로 한 적도 있었지만도 아씨를 찾아서 죽이려는 끔찍한 마음들을 품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거든. 장세의 변명 그럴싸하게 이가 들어맞는다. 도련님이 상전이라면 아씨도 상전이요. 상전 목숨이 위태하게 됐는데 종놈이 모르는 척 할 수 있어. 안 그래? 순이의 귀가 차차 솔깃하게 쏠리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나라도 아씨 계신 곳 알면 일러드리고 싶은 생각 굴뚝 깎지만서도 말여. 끔찍한 일 당하시기 전에 몸을 피하시라고 귀띔이라도 해드리고 싶지만서도 말여. 알 수가 있어야지.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다. 순이는 애간장이 바삭바삭 탔다.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다. 순이 너 정말 모르니? 알거든 빨리 기별해드리라고. 몰라. 난 모른다니까. 입으로는 그렇게 잡아떼면서도 가슴은 사뭇 방망이지렸다. 녹사를 떨며 장세가 방을 나가고 잠시 후 순이는 집을 나섰다. 장세의 말이 소문이 없는 거짓말로 여겨지진 않았다. 어떨결에 송기교 다리 앞까지 내려간 순이 다소 마음이 가라앉아 불안한 의혹이 고개를 들었다. 결국 오후동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골목을 나섰다. 오늘도 오후동은 답답한 시간을 주최하기 어려웠다. 박강창은 물론 홍찬조차 발을 끄는지 여러 날이 지났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러다가 내 몸 구석구석 신압으로 썩어두는 게 아닐까. 정말 못 견디겠다. 짜증이 치밀어 바람이라도 쇄려고 집을 나서려는데 순이와 마주쳤다. 너 웬일이냐. 우선은 반가웠다. 아신 어딜 가시려고요? 잔뜩 긴장한 순이가 길문했다. 바람이나 쏘이려고 어머나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순이는 팔찾기면서 오후동의 소매를 긁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장세가 하던 말 태강수가 이곳은신철을 탐지한 모양이라고 하던 말을 전했다. 아씨를 해칠 거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까지도 갇혀 사는 생활에 짜증을 느끼던 오동이었지만 그 소식은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도 해봤다구요. 장세 그 녀석이 나를 떠보려고 꿈에 댄 소리가 아닐까 의심도 해봤다구요. 그래서 일부러 뺑뺑 돌아오면서 뒤를 살펴보았지만요. 그 녀석이 따라오는 기색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장세가 한 말 터무니없는 헛소리로만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며 그런 만큼 어떤 대책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당장에라도 쳐들어오면 어쩌죠? 발을 동동 구르며 순이는 호들갑이었다. 그렇게 우둔하게 굴지는 않겠지만 어떤 방식이건 음해의 마술을 뻗어올 것은 각오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이 집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 어우동이 비로소 입을 열었다. 화를 모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그것뿐 이른지 모른다. 그러나 애당 초부터 일방적이며 무지막지한 가해에 독수만 휘둘러온 태강수. 그 자가 무서워서 꼬리를 말고 도망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굴욕이다.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비참하다. 그쪽에서 칼을 내두른다면 나도 칼을 잡고 맞서야 할 것이 아닌가. 칼날이 토막나고 피투성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지만 내 칼은 무엇일까? 어디 있을까? 막막했다. 하지만 어유동에게 더 큰 목구름이 눈앞에 다가왔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어유동이 의금부에 하옥되었다고 합디다. 글쎄 유부녀의 몸으로 집안의 일곱 사람들과 그 짓을 했다지 뭡니까? 원세상에 사대부가의 안아기 사람이 아닙니다. 어유동은 짐승입니다요. 도성아는 어유동의 이야기로 들끓고 있었다. 때는 성경 11년 여름이었다. 사대부가의 딸로 태어나서 사대부의 지엄이가 되었다가 일곱 사람의 외관 남자와 정을 통하였다면 당시의 법더나 풍속으로는 용인될 일이 아니었다. 어유동의 그간의 행적이 조정에 까지 알려진 것은 성경 11년 7월의 무더운 어느 여름날 이었다. 의금부의 홍찬이 고한 것이었다. 오우동이 노공필 김세적 김칭 어위서 정숙지 김기 직업이와 간통하고도 이를 감추고 승복하지 않으니 청건대 형벌을 가하고 어위서 등을 국무나서서 결국 오우동은 의금부의 하옥대어 문처를 받았고 음행을 문서로 꾸며 성경께 올렸다. 성경이 문서를 이끄며 나오는 것은 한 판뿐 이었다. 사람으로서 어찌 이럴 수가. 그러나 그 문서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오우동을 문책한 의금부의 홍찬도 오우동과 간통한 적이 있어서 그런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고 다른 몇몇의 관리들도 사실을 숨기고자 그들에게 부탁하여 결국 문서에 나온 일곱명의 사람은 최소의 명단이었던 것이었다. 여부 오우동을 참수하라는 상소가 빗발쳤다. 고리가 너무 길어 종친과 고관대작 삼십여명이 오우동의 자택을 드나들며 난잡하게 교접해온 사실이 낱낱이 밝혀졌던 것이다. 오우동을 질시한 누군가가 오래전에 사헌부에 고변을 했고 정친들이 관련된 중대사안인 만큼 대사헌에 밀명하래 여러 종사관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번갈아 가며 오우동의 집을 면밀하게 기찰하여 자세한 내막을 밝혀낸 것이다. 수산수 2기로부터 처음으로 살성곳에 참맛을 느낀 단 하룻밤도 살꽂이를 하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작정을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교태와 눈웃음으로 사내를 꼬여들여 교접을 했다. 아니 따로 요염한 표정을 짓거나 눈웃음을 흘릴 필요도 없었다. 그저 순위를 데리고 북천을 한 바퀴 돌아오기만 해도 반드시 누군가가 따라 붙곤 했었다. 조정은 관계자를 일일이 불러 조사한 결과를 대사헌이 문서로 작성하여 올린 상소문에는 오우동의 집에 들어 교접을 한 인물과 출입일시는 물론 주안상에 오른 음식이나 오우동의 감창소리 회수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삼십여 명 가운데는 등이나 팔뚝에 오우동의 이름자를 새긴 사내도 여럿 있어 곰짝할 수 없는 증거로 채택되었다. 감위형에게서 배운 기법을 오우동이 먼저 제안하여 사내의 동의하에 새긴 문신이었다. 그러나 사헌부에서 기찰한 삼십여 명은 종친과 고관대작 가운데 오우동의 집으로 찾아와 교접한 자의 한 한 숫자였고 오우동이 밖에서 꼬드겨 즉석에서 교접한 어린 총각이나 장사치들까지 합치면 남정래는 육십 명이 훨씬 넘었다. 삼사는 물론 성균관 유생들까지 들고 일어날 만도 한 일이었다. 조정에서는 연일 유배를 보내야 한다느니 조용해야 한다느니 논의가 분분했다. 극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비슷한 전례를 들어 반대했지만 대세에서 밀렸다. 수산수 오우동의 자태와 재주가 아까워 유회를 적극 주장했지만 김종직을 필두로 한 살인파의 극형 주장이 워낙 광당하여 윤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오우동은 성종 11년 10월 18일 삼종지도를 물난하게 했다는 죄목으로 풍기감 앞마당에서 교수되었다. 시댁에서 억울하게 소막을 맞은 지 5년 만의 일로 한창 물이 오르기 시작한 23살에 너무나 애통한 나이였다. 오우동과 교접했던 남정매들은 종친을 제외하고 털어 사험부에 끌려와 고신을 당한 자도 있었지만 전원 무죄방면되거나 파직되었다가 이내 복직되었다. 조선은 남정매의 나라였다. 한글자막 제공 및 한글자막 제공 및